자 여기도 그냥 가면 됩니다 자서 낮춰주고 내려갈수록 낮추고 자 여기서도 지금 턱 나왔잖아요 자세 낮추고 이제 가세요 브레이크 잡지 말고 거기서 브레이크 좀 잡아 그래서 오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냥 가세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 이렇게 천천히 잡으면 가면 돼 이렇게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야 여기는 툭툭툭툭툭툭 그렇게 놔야 돼요 아 네 네 아 지금 아 지금 무서워 다운 힐 너무 무서워 타다가 넘어져서 다칠까봐 좋아하는 자전거 못할까 봐 그래서 나는 늘 늘 소심합니다.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돼. 오른쪽. 뒤를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어우. 벌레 정렬.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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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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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아. 거기 말고. 오른쪽. 오른쪽. 아니. 거기 말고. 달렸다. 거기 길 없어요. 우스. 왼쪽. 왼쪽. 배 são. 아 이쁘다 풍경이 너무 쉽습니다 가장 이쁜 코스 같아요 습지요 습지 프레카, 컴버! 아, 불! 아, 어우! 아, 바라파! 어우! 아, Begin! 넉넉히 해. 어? 응. 뒷이 주방 Sahagy 으악! 안녕하세요! 핰 ra 어느 날 왔어. 엄청 뚫렸어 반칙인데 턱이 있잖아요 가면은 이쯤에서 한번 훅 눌러요 그럼 얘가 반죽이 생겨서 그러면 얘가 좀 가벼워져요 컴퓨터로 기술이 없으니까 그건 반칙인데 도로 옆에 가다가 정계석으로 올라가고 이리 와 이리 와 자 찾으세요 가빠면 요리실로 왔어요 에어컨 빡빡 다 먹겠습니다 아 왜 배붙고 가라고 다시 꼈어 이라고 어허허허허 다 먹지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들 너무 많이 많아서 한 2분 기다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드럼이 전부터 쉬운데 어 심장 못쓰니다 affle 에어에 아 오 고고까지 가볼게요 엑 오오 우우 아 잘한다 으어 으인 으어 으응 으응 안깁어 안깁어 더 더 가야돼 더 야 진짜 편합니다 거기야 봐라 밖이 너무 더워서 라이딩 하다가 주변에 묻혔거든요 여기서 그냥 시원한 계곡에다가 물 담고서 바위 위에 누워있을거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많이 안알려졌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으십니까 여기 좀 시원하죠 되게 누워있으니 진짜 힘들지 ayer picks 크막 크막 г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